필름이 없어! 악몽 꾸는 것 같길래? 오늘 중으로 난 망태만 있으면 돼 이제 강태는 필요 없어 너 진짜 혼자 살 거야? 나 여태 혼자 잘 살았어 고문형 너 이제 혼자 못 살아 왜 못 살아? 따뜻한 게 뭔지 배부른 게 뭔지 이젠 알았으니까 또 그냥 인정해 뭘? 품 받고 싶어하는 어린 앵고 우리 괜히 헛걸음에서 고생하지 말자 늦은 상관 없으니까 같이만 있자 응? 대답 좀 해 얘기 좀 하주니까 아 제발 꿈꿈질 그만 부려!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어? 아니 내 이 방에서 더 많이 울리네 피곤하면 쉴래? 쉬어? 고마워 네 고맙다